법인 카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팀장님에게 결제를 받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회의실 예약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총무팀에 전화해 보세요. 총무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? 2, 3, 1이 5, 8, 4, 9번이에요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황 씨, 회의실 예약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총무팀에 전화해 보세요. 총무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? 2, 3, 1이 5, 8, 4, 9번이에요. 고마워요, 황 씨. 네. 감사합니다.